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컵케이크 준비해보았습니다 총 8가지 맛이고요 인절미, 흑임자, 쑥, 옥수수, 티라미수, 믹스베리, 녹차, 바나나 맛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믹스베리 역시 조합이acja 웹 exhausting 주оды 医療 집 everyday Eisenhower 대겐 대겐 하락 고춧가루 이건 무슨 세 숟가락이면 끝인데요? 양이 너무 작네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달달한 바닐라 맛이었습니다 방금은 쑥쑥쑥쑥 쑥 쑥 쑥 이게 거의 다 생크림이네요 빵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억수로 부드러워요 그냥 입에 넣자마자 녹는데요? 생크림 쑥 쑥 향 진짜 강합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인절미 먹는 쫄깃! 호래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요 티라미수 이렇게 잘 먹는 것보다.. 오늘은 고춧가루입니다 ! 이 소리도 먹어야지.. 고춧가루가 너무 맛있다.... 나는 고춧가루가 정말 고춧가루 나는 고춧가루가 너무 고춧가루 나는 고춧가루가 너무 고춧가루 나는 고춧가루가 너무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녹차 이것은 그냥 바다를 인터뷰를 먹었지만 저는 고춧가루 맛을 보고 손을 넣었어요 굉장히 고춧가루 그럼 이 맛에 작은 식비를 마셨을때 밥을 먹을때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과연 LAUGHTER 고소함과 찍을 수 있어요 완벽히 아팠다 따뜻하고 맛있으면 편입한 dive 서술이야 바로 먹기엔 고소함 녹차는 녹차 맛 별로 안 나고 허스타드 크림 있잖아요? 그 맛이 좀 많이 나네요. 그냥 생크림 같아요. 음, 그래도 맛있어요. 흠, 바나나. 초코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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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mentation. 그리고ajo에는 상큼하게 맛있네요. 게절 같아. scorpion금단깐. 콜센타는 한입에 Aud인데요. 아주 잘 안 가윈서. 흑임자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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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Project 좀 달아서FFZ 툭툭툭 치즈와 치즈가 너무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다 . 치즈가 잘 어울린다. 치즈가 잘 어울린다. 치즈가 정말 맛있다. 치즈가 매운다. 치즈가 많이 넣어. 치즈가 잘 어울린다. 컵 케이크를 먹어보았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컵 케이크를 먹어보았습니다. 제가 컵 케이크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큰맘 먹고 샀는데 먹는데 15분? 밖에 안 걸린 것 같네요. 일단 이 중에서 저는 옥수수가 제일 맛있었어요. 옥수수는 씹는 식감도 있고 그리고 녹차 빼고는 다 각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우 육수를 부드럽고 맛있네요. 컵 케이크 비싸지만 않으면 육수를 많이 먹고 싶다. 한 100개는 먹을 수 있겠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들 좋은 밤 군밤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뿅 이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